약간 이제 일반 우리 하는 진행이랑 많이 다르잖아요. 말투나 이런게. 어때요? 차이가 뭐가 있어요? 일단은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는 사실 애기들 진행을 할 때는 시종일간 웃어야 되고 애교도 많아야 되고 조금 더 오버하는 경향이 좀 있어야 되고 구현동화 하듯이 약간. 그럼 약간 그런 우리 가요 프로그램 MC 톤 느낌 하나랑 그 이제 보니하니 느낌이랑 딱 비교해서 한번 즉석에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. 네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저희 에이프릴 소개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. 네 다음 곡은 에이프릴의 손을 잡아줘 들어볼게요. 뭐 이런게 일반. 일반 일반은. 네 친구들 다음 곡은요. 에이프릴 언니들의 손을 잡아줘 들어볼게요. 집중 집중. 오 차이가. 차이가 확실하네. 감사합니다. 조금 더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게. 아 이렇게.